친구! 친구! 아... 친구로 변하기 전에 깜빡한 거 하나 있다. 뭔데? 아, 집에... 모르고 기다리니 떠나가란 맘에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울고 싶다 친구랑 애인이랑 다른 장이 뭐야? 많지... 예를 들면? 친구랑은 어깨동무를 하고 애인과는 손을 잡는다 친구랑 손 잡으면 안 떨리지만 애인이랑 손 잡으면 떨린다 친구와의 약속보다 애인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 친구한테 준 선물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지만 애인한테 준 선물은 헤어지며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! 네 네 아니 아니 아... 감사합니다.